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SNS에서 주로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에 대한 심판, 본격화해야 된다.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에서 문 대통령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서 여러 군데에서 퍼 날라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문재인에 대해서 13가지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드릴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보수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에 대한 감사의 글이 이렇게 널리 읽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윤석열과 같은 진주를 발탁하셔서 대통령으로 채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김정은이가 어떤 놈인지 그 참모습을 드러내줘서 감사드립니다. 위장평화에 속올 뻔했었거든요. 세 번째 감사. 이재명과 같은 정과사범 부동산 조폭 집단 수계 바람둥이를 여당 후보로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 후보 뽑지 말자는 국민적인 깨달음을 주셨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다. 네 번째 감사는 성추행 위선 정치인들을 일거에 제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러셨으면 아직도 권력형 성추행범들이 판칠 텐데 참 잘하셨어요. 조직적 제거능력 놀랍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조국과 같은 위선적 내로남불 임무를 내세워서 기생충 가족들은 언젠가 감방간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하셨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자파시민단체들의 실체를 윤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그들의 민낯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심에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윤미향은 또다시 하나 더 혐의가 드러난 것 있죠. 그 보좌관이 간첩 혐의를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미향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 사기를 했다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는 유시민, 김어준과 같은 혐오스러운 친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혐오나 위선, 조자, 폐륜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줘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질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때 유시민과 김어준이 좌파진영에서의 우상이 돼 있는데 지금은 좌파진영이라보다도 말하자면 그들 진영 안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완전히 그들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응원하고 수프텟도 쏘아주고 하니까 며칠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이 돌아서고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4일 만에 수프챗이 2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파조작 외우고 방송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와서 공영방송에서 퇴출이 됐는데 거꾸로 지금 퇴출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간 형국이죠. 그런데 형식장은 그렇지만 내원을 보면 퇴출 형식이 아깝다. 그런데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핵심 지지층들은 핵심 지지층들은 같은 팬들끼리 모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감사는 김경수를 통해서 여론조작 번맹자들의 결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론조작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만년하는데 덜쳐질 테니까 이 또한 앞으로 감사드릴 대목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 좋은 아내를 둬서 자기 돈만 가지고 수백 벌, 고급 옷, 폐물 장만하는 능력이 있는 마누라를 보여주셔서 이 나라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무 탈 없이 옷과 기금 속을 잘 챙겨가셔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네요. 문재인의 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김정숙 부인, 좋은 부인을 줘서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감사는 5년 내내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무능만 보여주심으로써 다시는 이런 X만도 못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적인 대호각성을 널리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잘못 뽑으라니까 나라 거들내더라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열한 번째 감사는 민노총의 단순한 노동자 단체가 절대로 아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치적인 단체라는 것을 알려줘서 부하 내동하는 국민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민노총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시민단체가 간첩 행위를 했다 해서 지금 간첩이 차원도 있고 전주도 있고 진주도 있고 온갖 국회 안에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문재인 시세 동안에 이루어진 거라서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두 번째 감사는 다섯 번의 공적 선거마다 전산 조작과 사전 선거 부정으로 부방대 같은 어려운 단체가 나서서 그나마 3구 선거에서 3구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거 때 부정 선거 의혹과 같은 이런 활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부방대 같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열서번째 감사는 5년 집권 동안 북한에 대한 여적질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은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더러운 욕수로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되어서 원망 듣는 꼴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양산 평상마을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연일 계속 국민들이 내려가서 시위하고 스피커로 문재인을 규탄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 그렇게 대통령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몸소 무능하면서도 여적질을 한 대통령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매국적인 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5년간 이룩한 위대한 업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한 대한민국 건설을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국립호텔에서 오래오래 쉬시면 좋겠습니다. 국립호텔에서 오래오래 쉬시면 좋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실패를 보여주신 문 대통령께 감사, 감사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문재인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13가지 뿐만이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닫게 해 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SNS도 활발하게 되고 유튜브도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공부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떤 판사가 자평양된 판사인지, 우리법연구회인지 또 어떤 검사가 정권 편향인지 그것까지도 국민들이 다 알게 됐고 이제는 김만배 덕분에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어떤 기자가 돈을 받았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지수의 5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국민들을 깨치고 알게 해주는데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다시 봐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